오늘 편입 종목은 96900원 기록을 하고 있네요. TCK라고 하는 종목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차트를 잘 보면은 거의 그 테크인과 거의 유사한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고가를 돌파한 그런 상태고 올봉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신고가예요. 오늘 그래서 기술주가 특히 반도체 관련 종목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어제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미국 시장에 사실은 큰 호재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바로 모더나라고 하는 백신 개발이 이제 임상 3상에 와 있기 때문에 곧 9월 정도부터 아마 생산이 시작돼서 일반에 배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접종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것은 경제가 정상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미국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확진자 숫자가 정점을 기록하고 텍사스라든지 아리조나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남부 지역에 있던 지역들에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최근에 식당을 포함해서 여러 술집들 문 닫으면서 결국은 코로나의 확진자 수 정점을 지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과정이 우리나라 경기 회복에도 큰 영향을 주면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진자를 포함한 한국 주식 매수로 이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실적장으로 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게 확인이 되고 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결국 실적장 기관화 장세의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관들이야 요즘에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안 들어가지만 외국인들은 돈이 많고 외국인 주도 장소에 펼쳐질 가능성이 앞으로도 좀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기술주들 완전 신고가를 기록한 TCK 이거 더 이상 소위 위에 매물이 있긴 하겠지만 잠재명량 늘 있을 수 있는 거죠. 많이 오르면 하지만 이런 기술주들 신고가 간종목 테크잉도 월덱스도 PSK도 함부로 팔면 팔고 나서는 다시 살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경기 흐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텔의 이런 삼성 반도체로의 비메모리 쪽에 파운더리에 대한 CPU 주문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할 때 앞으로 경기 관련 주의 거대 주도 섹터는 반도체의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TCK를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TCK는 내용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뭐 하는 회사이냐면 이 종목은 반도체나 태양전지 OLED 이런 쪽에도 들어가는 고순도 흑연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식각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링이라든지 또 실리콘 관련한 그런 부품이라든지 이런 종목 이런 아이템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삼성인자를 통해서 늘어나게 되면 이 회사로도 결국 소재나 부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니까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더 좋아진다면 이런 종목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종목 소개를 드렸고 보유 종목 중에서 산표, 시멘트, 또 계룡건설, 네페스, 신도기현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니저님은 이제 이런 나노공종 관련주들의 좀 추세적인 상승 언제까지 가능할 걸로 좀 지켜보시나요? 네. 아까도 이제 사실 일정이 살짝 나왔거든요. 인텔이 2023년도에 CPU를 업그레이드는 CPU를 출시를 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때까지 생산이 된다는 얘기니까 아마도 제가 판단한 일정은 2023년 하반기. 그러니까 인텔이 출시하기 직전까지는 이런 트렌드가 계속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텔이 왜 이렇게 됐냐면 공장, 인텔은 이제 자기가 설계를 해서 자기가 생산을 해요. 그런데 생산 기술이 이제 후진 거야. 그러니까 뒤떨어지다 보니까 경쟁사한테 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반도체 생산 공정, 특히 나노공정 쪽에서 가장 앞선 나라는 누구냐 하면 대만하고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텔이 드디어 이 부분을 아마 상당 부분은 좀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산 부분을. 그러면 그게 결국 한국으로 이전이 된다든지 또는 한국의 삼성전자는 TSMC가 미국에 갖고 있는 그런 파운더리 공장. 거기다 주문을 넣게 된다는 점이니까 일정은 2023년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래요? 인텔의 파운더리를 삼성전자가 받으면 반도체 종목들이 대급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인텔의 파운더리를 대만하고 삼성전자가 받으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특히 삼성전자의 어떤 신고가 랠리도 가능한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지금 반도체 코스닥의 종목들은 신고가를 넘긴 종목들이 지금 부지기수인데 삼성전자만 지금 이제 막 오늘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의 파운더리를 만약에 받는 그 즉시, 아니 그 즉시가 아니고 몇 개월 전부터 움직이겠죠. 신고가 경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 결국 신고가가 간단하면 상승 기간하고 사이클이 좀 필요하지. 삼성전자는 첫 번째는 사이클상으로 아까 말해서 2023년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더불어 요즘에 통신이나 이런 부분에도 삼성으로 화해에서 넘어오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요소가 있고.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못 갔던 것은 결국 수급에 있다. 이렇게 저는 사실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워낙 크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주거나 아니면 기관이 꾸준히 한 100일 정도 한 적어도 한 10조는 사줘야 될 텐데. 그게 없었는데 오늘 드디어 외국인들의 매수가 현재 지금 숫자를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만. 외국인들의 현재 매수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8천억이었는데 지금 8,600억까지 코스피 순매수가 들었거든요. 삼성전자에 집중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갈 수 있다고 보고 신고가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번 경기 사이클이 이제 저점이 나왔다고 본다면 아마 2022년 9월 정도까지는 상승 사이클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간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신고가 가려면 이게 고가가 여기거든요. 6만 한 4천억 정도 되니까 목표치 타겟 목표치 최소 목표치 6만 7천억 정도까지는 보이지 않나. 그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는 큰 트렌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퀄컴이 삼성전자에게 칩에 대해서 파운드리를 맺겼다. 그리고 또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물류 갈등이 심하잖아요. 기존에는 전에는 후공정 테스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중국 업체들이 담당했는데 이제는 그런 물량들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로 옮겨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업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나요? 네, 사실은 저는 전공정, 후공정 모두 다 함께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신고가 영지를 보이는 애들, 대체로 후공정 애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 대로 중국과의 관계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결국은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이 넘어가는 그런 거에는 철저하게 맞겠다는 그런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결국 경기도 좋아지고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겠지만 이런 미중 간의 전쟁, 반도체 전쟁의 여파로 해서 한국의 삼성전자의 반사익은 더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목표치 15만 원, 손철가 8만 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